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애플페이의 중국 진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팀쿡은 중국 관영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애플페이의 중국 진출을 원하고 또 중국에서의 애플페이 전망을 매우 좋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팀쿡은 알리바바 이외에 중국의 은행들과도 애플페이의 중국 진출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. 애플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를 지난해 9월 미국에서 개설한 뒤 미국 전역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.